안녕하세요. 식품안전기사 필기 문제풀이 강의를 할 김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안전기사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안전기사 필기 제1과목 식품안전문제풀이 햇삽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를 보시면 식품은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에 적합한 걸 찾는 것입니다. 1번 GMP 제도, 2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번 유해시품자진해수제도, 4번 방사살균기준 4가지의 문항에서 해당되는 답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HACCP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HACCP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CCP라는 것은 식품은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 요소 즉 유해 요소로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를 규명을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해서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가 HACCP 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답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해당되는 HACC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GMP는 우수 제조 기준에 해당이 되고 외식품 자진 해수는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해수에 해당이 되겠고 방사살균은 방사선에 의한 살균 처리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답은 2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HACCP 제도와 관련된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그래서 HACCP 제도의 용어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선 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치아는 1년 후 조치를 말한다. 2번 위의 요소 분석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학적 인자에 대해서만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가정이다. 3번은 한계 기준은 중요 관리점에서 위의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4번 축산물 위의 요소 관리 기준에서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축산물 작업장이 HACCP 해삽을 적용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여기 4가지 용어 정의에서 틀린 것으로는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에 해당이 되는 이유는 위의 요소 분석은 식품 안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학적 인자 외에도 기타의 위의 요소를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가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2조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위의 요소 분석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위의 요소 분석이라는 것은 식품 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의 요소 자 위의 요소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위의 요소에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는 일련의 가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외의 요소는 3가지 요소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미생물학적 인자만 나왔기 때문에 정의로서는 틀린 번호는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서는 HACCP 제도와 관련된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자 그래서 HACCP 제도 용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은 HACCP는 식품의 원료나 제조, 가공 및 유통을 정가정해서 유해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가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번은 유해 요소는 인체의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번, 모니터링은 중요 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1년 후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번, 축산물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서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축산물 작업장에 HACCP를 적용하는 데 토대가 되는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2번,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 요소라는 것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인 인자 외에도 화학적, 물리적 인자까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2번으로 여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정가율 인증 기준 2조 정의에서 마찬가지로 유해 요소라는 것은 인체의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2번은 생물학적 인자나 조건만이 나타났기 때문에 틀린 용어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ACCP 중에 선행요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요건이라는 것은 HACCP 7원칙 12절차의 수행 전에 관리해야 될 위생 안정관리에 대한 것으로 선행요건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및 축산물 안정관리 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식품, 이때 식품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식품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축산물 작업장업소 선행요건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항으로 1번 용수관리, 2번 차단방역관리, 3번 해수 프로그램관리, 4번 검사관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보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정관리 인증 기준에서 선행요건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2번 차단방역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행요건 관리, 즉 거기에서 식품 및 첨가무료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축산물 작업장업소 선행요건 관리 대상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가, 영업장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 위생관리, 이때 위생관리는 작업환경과 개인위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는 제조, 가공, 조리시설 설비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냉장, 냉동시설 설비 관리에 해당이 되고 마로, 용수관리, 마로, 보관, 운송관리, 사로, 검사관리, 마로, 회수 프로그램 관리로 8개의 항목으로 선행요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선행요건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2번 차단방역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햇삽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으로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된다. 독립된 건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2번, 최강 및 조명시설은 이물, 날카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번, 선별 및 검사 구역의 작업장 밖에는 220 룩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원부자재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미 종업원의 이동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에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행요건으로 틀린 것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선행요건 관리의 별표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선별 및 검사 구역의 작업장 밖에는 220 룩수가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540 룩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선별 및 검사 구역의 작업장은 유관 확인에 필요한 조도이기 때문에 540 룩수 이상으로 유지해서 밖기를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220은 작업장에 해당되는 조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강 및 조명시설은 내 부식성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 포장 작업을 한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강 조명시설의 준수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행요구는 틀린 것은 여기가 220이 아니라 540 룩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항 제시로 1번 내장제는 사전에 불침수성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2번, 청정도가 낮은 지역을 가장 큰 양압으로 하여 청정도가 높아질수록 실압으로 낮추어 간다. 3번, 먼지가 누적되는 곳을 줄이기하여 코너에 45도 경사를 둔다. 4번, 작업상 필요한 조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 감시 및 검사 지역은 600 룩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업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청정도에 대한 그 양압이나 실압 관리에 대한 것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공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 공기 관리로는 청정도가 아주 깨끗한 청결 구역에서는 가장 청정도가 가장 높은 구역을 가장 큰 양압, 압력을 높게 하고 점차 청정도가 낮은 곳으로 향할수록 실압으로 낮추어 가서 압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단, 시설 내부가 음압이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해서 청결 관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를 해서 봤을 때 2번은 지금 청정도가 낮은 지역이 큰 양압이라 했는데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낮은 지역이 실압이고 청정도 높은 데가 양압으로 서로 바뀌어진 형태로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내장제는 불침수성, 즉 그러니까 내장 자체가 내열성, 내수성 등 각각의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건 해당되는 작업장 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는 것이고 먼지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코너를 45도 경사를 주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작업장 관리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조도는 충분히 갖추도록 감시, 검사 지역은 우리가 540 룩스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00 룩스로 한 것도 또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5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설비 후 위생관리로 잘못된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수증기, 열미, 냄새 등을 배기시키고 조리장의 적절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자, 위생관리에서 환기시설을 지금 얘기하고 2번 내벽은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3번, 바닥은 내수 처리가 되어 있고 가급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4번, 경사가 지면 미끄러짐 등은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가 없도록 한다. 라는 4가지의 답안에서 해당되는 것을 위생관리가 잘못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경사가 지면 미끄러짐,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가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식중독 예방 정보 시설 설비 위생관리의 내용에 따르면 바닥 및 배수로 관리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경사를 주어서 배수가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시설 설비 위생관리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생관리로 잘못된 것은 경사가 없도록이 아니라 경사가 있도록 경사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SSOP 여기서 SSOP는 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ducer로 표준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SSOP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SSOP의 핵심 요소 8가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저온 살균법 2번 교차오염방지 3번 물의 안전성 4번 화학제품의 적절한 라벨링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 SSOP 핵심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는 저온 살균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로써 SSOP 핵심 요소 8가지를 확인해 보면 먼저 물 및 얼음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핵심 요소로 나와 있고 식품 적첩 면허 조건 및 청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오염방지에 관한 것 개인위생 및 위생설비에 관한 것 그리고 비식품 물질의 유입 방지에 관한 핵심 요소가 나와 있고 화학제품의 적절한 사용 및 보관 라벨링 처리에 대한 핵심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관리, 방충, 방서관리가 SSOP의 핵심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1번 조온 살균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작업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작업관리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업장, 출입문, 창문, 벽, 청장 등은 누수나 물이 흘러서 유출되거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작업장이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 2번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60cm 이하의 높이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60cm 이하로 이격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작업장은 청결구역, 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중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역,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태정물이 쌓이지 아니하여 하며 배수구, 배수관은 역류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작업관리 방법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틀린 것으로는 여기에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작업장 위생관리에 대한 선행요건 관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며 바닥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5조에 있는 선행요건 관리 별표에 있는 작업 위생관리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60cm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의 높이로 더, 60cm 더 높은 높이로 실시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후 작업 위생관리에서 아래의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칼과 도마 등의 조리기구나 용기,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의 가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재료 특성 또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가로 센티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바닥으로부터 가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해당되는 각각의 내용을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1번은 오염물질 유입 60 곰팡이 포장 날림이 되어 있고 2번은 교차오염 60 오염이 되어 있고 3번은 공정간 오염 30 접촉이 되어 있고 4번은 미생물 오염 30 해충 설치료 유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위생관리를 보게 되면 2번 교차오염 즉 여기에서 첫 번째 들어갈 가로 안에 내용은 칼과 도마 등은 조리기구나 용기,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재료 특성 또는 구역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차오염 방지 위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식품 취급 등은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를 하고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번 교차오염 60 오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작업 위생관리를 보시면 칼과 도마 등은 조리기구나 용기, 앞치마, 공무장갑 등은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료 특성 또는 구역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취급 등은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고 바닥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용어로 교차오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60cm 이상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오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기계장치 세정 방법은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로 기계가 조립된 상태 그대로 장치 내부에서 세제 용액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세척수로 헹구고 살균제로 세척된 표면을 살균하고 최종적으로 헹구어 주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기계가 조립된 상태 그대로 세척 소독을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세정 방법은 1번 분해 세정법 2번 CIP법 3번 HACCP법 4번 클린 룸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계장치 세정 방법은 CIP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CIP의 약자는 클리닝 인플레이스입니다. 클리닝 인플레이스라는 것은 식품기계장치 펌프나 바이프라인이나 살균기나 균질기나 탱크 등은 각각의 기계장치를 분해하지 않고 조립되어진 그 상태에서 펌프내의 유속도와 압력에 의해 자동 세척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CIP법 세척법입니다. 자 그럼 이 처리 순서는 먼저 물로 세척을 합니다. 물로 세척을 해서 물을 순환하게 하고 각각 기계 안을 물이 순환되게 하고 물이 순환된 후에 알칼이 용액을 넣어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알칼이 용액을 물로 헹궈줍니다. 그래서 물로 알칼이 용액을 희석해주고 다시 산 용액을 순환을 시켜서 알칼이 용액 다음에 물 헹궁과 더불어 산 용액을 순환해서 물 헹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로 순환을 한 후에 염소 소독을 하고 세척해서 냉각 건조 순환을 하는 것이 CIP법 클리닝 인플레이스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주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각각을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전 항목을 검사 주기는 1월 1회 2, 반기의 2회 3년 1회, 4년 2회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는 전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주기는 연 1회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5조 선행요건 관리에서 작업 위생관리로 먹는 물 기준 후 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용기, 종업원 등은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구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 실시안을 보게 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수질 전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즉 이때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방기 1회 이상,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입니다. 앞에는 먹는 물 수질 전 항목에 대한 검사고 여기에는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 미생물 검사에 대한 것은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고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지만 얼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미생물학적 항목이라는 걸로 두 개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주기는 1년에 한 번 이것이 일반적인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 검사 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체급시 HACCP 선행요건 관리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시로서 가 배식 온도 관리 기준에서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 온장식품은 50도씨 이상에서 보관한다. 단은 조리한 식품의 보존식은 5도씨 이하에서 48시간까지 보관한다. 단은 냉장시설은 내부 온도를 10도씨 이하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씨로 유지해야 한다. 라는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도씨 이하 냉동의 경우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4가지 예시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게 된다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으로는 다와 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행요건 관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먼저 냉장식품과 온장식품에 대한 배식 온도 관리 기준 선정 관리를 내용을 보면 냉장 보관을 한다라는 것은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는 5도씨 이하의 보관 등으로 보관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되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선 편의, 훈제는 5도씨지만 일반적인 냉동식품 10도씨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장 보관은 온장식품이라 하는 것은 온도가 60도씨 이상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봉지에 매해 1인분 분량을 해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쌈 요건 관리, 단체 글씨 해쌈 선행 요건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를 해서 우리가 모두 옳은 것을 고르게 된다면 강의에서 틀린 것은 배식 온도 관리 기준에서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 맞지만 온장식품은 50도씨 이상이 아니라 60도씨 이상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은 틀렸고 나는 조리한 식품 보존식은 5도씨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18도씨에 해당이 되고 시간은 144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도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내용은 냉장시설 내부 온도는 10도씨 이하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 유지한다가 맞고 운송 차량은 냉장 경호도 10도씨 이하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유지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아서 옳은 것은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행 요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 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